일단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보도를 보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 이제 화천대유의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 일단 50억 클럽 의혹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들에게는 뚜렷이 남아있는 것이 2020년도 4월 15일 총선 당시에 이제 맹목상의 최고 책임자에 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분이죠 권순일 씨 뭐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의혹이 뭐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다 덮이는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 보도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름이 좀 생소한데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대표 변호사에 속하는 그런 걸 겁니다 새 출발을 하게 됐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좀 다루는 게 좋겠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우선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 그런 이제 자문료를 받은 것도 문제지만 아무 연고가 없는 연세대학교의 특임 교수가 아니고 뭐 이 교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통상적인 이제 법조계 관행을 보게 되면 누군가 봉급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학교 측에 지불하고 되게 그렇게 아마 그런 교수직을 얻게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의혹도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그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데도 굉장히 크게 이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개인이 또 먹고 사는 문제니까 법무법인에 들어가는 거야 뭐 간리할 바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건이 아마 좀 화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윤상현 인천의 이름들 미추얼 을 윤상현 이제 오순 의원이죠 윤상현 국회의원이 아마 이제 시리즈 형식으로 보수 재건과 총선에 대한 그런 아마 그런 회의를 계속해서 개최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안철수 의원이 와가지고 한 이야기 등을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다선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익히 상상할 수가 있지만 한 번 정도 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윤상현 씨나 안철수 씨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빠른 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총선 찬패와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 표현대로 총선 패배의 괴멸적 이유를 총선 백서에서 전당대회 이전에 낱낱이 기록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이제 말이고 모두가 다 그 문제에 덮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 번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상한 바대로 의과대학 정원 문제는 의사단체나 의과대학 교수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 문제를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이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는 거죠 경영친들이 반대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예상한 대로 의과대학 정원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지고 원안대로 이렇게 강행되는 그런 수술을 밟아 나가기 때문에 일단 외면적으로 보게 되면 정부가 압승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그러나 흉부외과 이런 아주 중요한 주로 수술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에 전공의 복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한 해 한 20명 정도의 전공의가 배출이 됐는데 그것마저도 맹백이 끊기거나 아니면 현저하게 낮은 1년에 20명이 배출됩니다 전국의 대학에서 주로 수술을 집도하는 그런 의사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보조를 취하는 그런 흉부외과 관련된 그런 의사 전공의들은 거의 한 20명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미 흉부외과의 의사 전문의 부족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주로 이제 숙가 문제 이런 부분하고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맹백이 끊기게 되면 정부가 압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술이 이제 지체가 되거나 밀리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문제도 이제 한번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연일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계속 발신을 하고 있는데 또 외부의 점령군이 당을 이렇게 접수하게 되면 우리 당의 미래는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미래는 홍준표 시장 이야기처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국힘의 미래는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에 입을 다물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께서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4번의 공직선거에 모두 다 부정선거 문제에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꼼짝할 수 없이 그냥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만들어준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힘이 살고 죽고 이런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이제 국힘은 그냥 죽은 당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100석 주면 100석 받는 거고 그 사람이 70석 주면 70석 받는 거고 누구 하나 나서가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수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정치 논병도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그 주가 때문에 어제 이제 코스피도 여러분들 많이 빠졌는데 이 삼성이 이제 이런 고대역폭 메모리 AI 반도체에 특화되는 그런 메모리를 지금 뭐 엔비디아가 80에서 90% 정도를 독점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술적인 결함이 지금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이제 삼성전자의 hbm이 이렇게 품질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은 특히 소비전력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발열 문제 그 다음에 가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격은 낮출 수가 있는데 고질적인 문제가 발열 그런 반도체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적정되면서 열이 많이 나는 현상 그리고 전력 소모가 많은 거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죠 이제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되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위 정권가에서 자산운용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고액자산가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그냥 국내 주식 사지 말고 그냥 쏙 편하게 미국 주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마 조언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신문사의 경제부장께서 쏙 편하게 그냥 미국 주식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칼럼을 좀 장문의 칼럼을 기고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실상이니까 젊은 수학개미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다 그렇게 이제 방향을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합리적인 그런 선택인데 나라 전체에서 조명해보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문제도 오늘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